한 달에 한 번, 최신 기술, 유니티 뉴스, 주요 업데이트 등 크리에이터를 위한 실시간 3D 창작 플랫폼, 유니티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유니티 하이라이트! 첫 번째, MWU 코리아 어워드의 참가 신청 페이지가 오픈했습니다. 총 2,600만 원 이상의 상금과 놀라운 수상 혜택으로 가득 찬 이번 MWU 코리아 어워드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더욱 다채로운 수상 혜택과 시상 부문을 준비해 더 많은 유니티 크리에이터의 성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을 수상하는 베스트 오브 게임, 베스트 오브 인더스트리의 작품 및 프로젝트에는 각 상금 500만 원, 유니티 본사 페이지 내 케이스 스터디 아티클 제작 및 동보, 유니티 코리아 온오프라인 홍보 노출 등의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며 전체 참가작 중 선정하여 진행하는 특별상인 유니티픽에는 인디 생태계 부흥을 위한 베스트 인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작품 및 프로젝트를 위한 베스트 소셜 임팩트 부문이 신설되어 유니티 크리에이터 분들의 다양한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임, 건축, VR, AR, 시뮬레이션, 메타버스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유니티로 만들어가는 더 큰 세상. 지금 함께하세요. 두번째, 지난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된 유니티 웨이브 2022가 뜨거운 관심 속 성언니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실시간 3D 기술로 완벽하게 구현된 유니티의 테크 데모, 에너뮤즈의 라이브 시험, 최신 샘플 게임인 기가야의 제작 스토리와 심층 분석 세션, 유니티 코리아 김범주 본부장님의 메타버스의 개념과 방향성 소개 등 게임, 인더스트리,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각 주제에 맞는 업계 최고의 연사들의 세션이 공개되었습니다. 유니티 스퀘어에서 무료로 등록하고 세션 자료까지 무료로 만나보세요. 세번째, 유튜브에서 유니티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로 사랑을 받은 골드메탈림이 유니티 코리아의 에반젤리스트로 합류하셨습니다. 골드메탈림과 함께 크리에이터들이 유니티를 활용해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비주얼 스크립팅, 2D, UI 등 새로운 튜토리얼과 교육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 많은 관심과 환영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난달 업로드된 영상과 주요 행사를 소개하며 이번 달 유니티 하이라이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항공 교육용 XR 콘텐츠, AKGO를 제작한 증강지능, AR 슈팅 게임, 이둔 AR을 제작한 와이드 브레인의 인터뷰 영상과 케이스 스터디가 공개되었습니다. MW 코리아 어워드 2021 수상작들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오지연 에반젤리스트와 함께하는 알슬류잡 영상을 통해 오픈GL, 머티리얼, 쉐이더의 개념을 이해하고 어떻게 유니티에서 쉐이더 파이프라인을 통해 렌더링이 구현되는지 쉽게 알아보세요. 유니티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더 다채로운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달에 만나요! 유니티 하이라이트!